안녕하세요. 저 서영화 작가 한윤국입니다. 저는 쭉 삶의 자리를 테마로 해서 그려왔습니다. 내 주변, 내가 살아가는 데가 내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 안에 있는 풍경들이 나의 모티브가 됐고요. 자연은 무궁무생을 하고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변화의 아름다움들을 세세히 찾아가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늘 연구하고 찾아보고 다행이다 보면 어저께 그 빛이 반대부터 달라지거든요. 하늘도 무궁무진하잖아요. 아침에 봤던 거, 오후에 봤던 거, 저녁에 봤던 하늘 모양이 다르고요. 그러면서 보면 풍경은 옛날 것이라고, 부상적분 옛날 거라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늘이 있고, 지금의 하늘이 있고, 옛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람이 있고, 옛날 건물이 있으면 지금의 새로운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변화가 저는 자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연구하고 그 자연 안에서 저를 찾아가는 게 저 작품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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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